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그리고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개하 21장에서 23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문하세가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던 왕정의 폐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문하세 왕은 히스기아 왕이나 다윗왕이 아닌 2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아하부왕의 뒤를 따릅니다. 셋째, 요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문하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왕을 온전히 본받습니다. 넷째, 요시아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살펴 제사장 나라의 꿈을 꿉니다. 다섯째,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500년 왕정 총결산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소리를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11기하 21장에서 2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진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육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꿰물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미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유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지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 줄과 아베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지라 내가 나의 겹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제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파 하루수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그 국민이 아몬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한기야 22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부식에 정직해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제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노라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쏘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칼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국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의 왕에게 보고하니라 열한개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선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와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세 다락지벙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두른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로가 모합 사람에 가증한 금오스와 안문자술에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에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요하를 격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곤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벌이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보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 또해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 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호와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호와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호와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요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호야 김이라 하고 요호와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호야 김이 은과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호야 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요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요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11개하 21장에서 2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스기아 왕의 뒤를 이은 문하세는 매우 극심한 죄악을 범하여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짓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후 아문을 거쳐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에 관심을 두고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남유다 온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의 갱신을 확인합니다 또한 남유다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까지 척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월자를 지킵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 보식에 정직하려고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국과의 전쟁이었던 모기 또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황 pretend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도입니다 감사합니다